심심할까 봐 사실은 오늘 우리가 여기서 노래해요 뭐 우리가 총리님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아서 밴드는 그만뒀지만 그래도 노래가 너무 하고 싶었나봐요 우리 노래하는거 한번도 못보셨죠 총리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모시고 온 거에요 영원히 사랑한다 더 그 맹세 참 깨어보니 사라져네 지난밤 나를 부르던 그대 목소리야 모두 꿈이었나 봐 그대가 멀리 떠나버린 후 이 마음 슬프게 젖었네 제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바라만 넌 알겠지 바라만 나라 얘는 어딜 간거야? 아줌마 아빠는 왜 안나와? 응 형이랑 할 얘기가 있거든 아빠가 여기까지 오실 줄은 몰랐어요 거느리 이렇게까지 꼭 음악이 하고 싶었니? 네 나한테 반항하고 싶어서?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좋아 해 아빠 우린 너의 밝은 모습 정말 이제 무척 오랜만에 봤다 그 이유만으로도 허락해줄게 아빠 그럼 저 다시 밴드해도 돼요? 단 전교 1등을 해야돼 그런거 어딨어요 못하겠으면 나도 몰라 야 말도 안돼요 아 니가 어떻게 전교 1등을 해요 그럼 다녀서 1등 2등하면 안돼요? 무마곤 1등으로 아 아빠 너 2등까지 갔는데? 한태훈 오빠 못 봤어요? 못 봤는데? 너 봤어? 아니 못 봤는데? 이 오빠 도대체 어디 간거야 고난아 너 우리 성당 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여기서 뭐하냐? 딱 보면 모르냐? 태훈 오빠한테 관심이 쓰일 건가 아냐 뭐? 야 니들 말 다 했어? 야 권재수 방학이라 니 꼴 안 봐서 살 것 같았는데 그럼 곤란하지 존말 할 때 우리 성당 그렇게 얼씬도 하지 마라 어? 그렇게 못하겠다면? 그럼 어쩔건데? 이 좁 있는게 까매고 있어 저희 너희들 지금 뭐하는거야? 너희 우리나라 때리려고 했지 그치? 아놔 정말 이 언니는 또 뭔데 참견이야 누구긴 우리 엄마야 엄마? 그래 우리 엄마 엄마 얘가 나 때리려고 그랬어 그래 어디 신성한 성당에서 친구를 때려? 너 이 아줌마한테 혼 좀 놔볼래? 어? 응 아까 내가 아줌마한테 엄마라고 한거 그냥 한 소리인건 알죠? 어? 어 아빠 어 아빠 아빠 누나가 아줌마 보고 엄마라 그랬다 뭐라고? 야 군만세 너 조용히 안해? 어? 야 빨리 안오면 대체 뭐한거야 아 괜히 나한테 신경들이셔 너노 자 가자 가자 나 다 너는 그 아줌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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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줌